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. 저는 이번에 까칠한 톱 가수 신디 역할을 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디 캐릭터를 생각할 때 선배 가수님들도 처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10년차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그렇게 저랑 또 많이 먼 선배님들보다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렇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제 주변 친구들을 좀 많이 캐릭터를 잡는 데 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되게 스타일리시한 친구들도 많고 또 예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뭘 입으면 예쁜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. 또 제가 2년 후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 평소의 모습도 많이 좀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김수현 씨랑 다시 연기를 하게 돼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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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